0484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 은은 동사는 2개의 종속회사, 일조승우무역유한공사, 유라테크 베트남유한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동사는 자동차 점화부품류의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의 오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제품품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현대 슬래시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활동은 주로 중국 현지 내 원자대 공급업체 개발, 경쟁력 있는 자재를 확보하여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공급됨. 기업개요 대시 1987년 설립된 자동차용 점화코일, 점화플러그를 제조 및 판매하는 자동차 점화장치 부품 전문업체로 중국과 베트남의 연결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2년 설립된 연결종속회사 1조승 우무역유한공사는 주로 중국 현지 원자대 공급업체 개발, 경쟁력 있는 자재를 확보하여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공급 중임 대시 주요 고객은 현대자동차기아, 현대모비스 등으로 동사는 스파크플러그 시장 내에서 우진공업과 함께 과점 제재 유지 중 재무 대시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과 매출 비중이 높은 점화 부품의 매출 확대에 따라 해외시장 부진 및 와이어링 하네스 매출 감소에도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 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된 가운데 기타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부담으로 금융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주요 제품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시가 친환경차 수요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를 유지할 전당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유라테크의 시가 총액은 124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라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27위입니다. 유라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1152만 주입니다. 유라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라테크의 퍼은 81.13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1.56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0.91패을 보여주었으며 eps는 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3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3패, 14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억원, 11억원, –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원, 27억원, 9억원입니다. 유라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22%이고 유보율은 1879.0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라테크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350원보다 5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13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라테크의 종가는 1790원이며 주가가 유라테크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라테크의 종가는 만...